오늘도 열일하는 나의 미 모. 어우, 오늘도 열일하게 돌아버리겠다, 내 머리. 아, 무슨 소리야! 오늘도 열일한 나의 미 모. 나의 미 모. 단단히 미쳤는데? 치즈가 니글거려. 와 치즈가 니글거려! 이렇게 예쁜 사람 봤어? 제가 바로 공뚜 중에 공뚜, 제나님. 우아, 나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야 안돼 나 잠깐만 통하러 갔다올게 아 또 쏠려 왜 저러는거야 도대체 미치겠네 도저히 안돼 무지개 치즈보스다 더러워 저거 보고도 이러지마세요 왜 이러시는거에요 또 부르는거봐 공주놀이 하나봐 목소리도 토할거같아 다했다 괜찮아? 어? 뭐가 좀 사라진거같다 일단 되게 안전해보인다 그치 아까는 되게 위험했던거같은데 무기가 사라졌구만 생화왕 무기가 사라졌어 다행이네 아니 이럴때가 아니잖아 제나님 어디갔어 뭐야 제나님 순방복지 시작했구만 아 그래 서버 나간건 아니네 지금 보면은 들어와있어 접속중이야 그럼 어딨어 아무래도 아까 제나님 우리 부른게 무슨일이 생긴거같애 아 진짜야 괴물한테 당한거 아니야 제나님 찾으러 가자고 가자고 우리가 그래도 제나님을 찾아야되지 않겠어? 제나님 찾으면 좀 괜찮겠지 오케이 제나님 찾으러 가봅시다 제나님 불멸의 제나 제나님 제나 제나 제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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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좀 해봐 제나님 거기 안에있어 야 변기가 더 이쁘다 제나님 여기도 없는거같은데 제나님 제나 제나 제나님 혹시 제나님 봤니? 왜이렇게 뭐야 왜심없어 형 빨리 찾아봐 제나님 이 안에 들어있는거 아니야 제나님 여기 털안에 분명히 껴있을거야 하도 칠칠맞은 성격이라 제나님 야 여기도 없는거같은 그래도 제나님보다는 저 똥이 더 낫다 형 저기 봐봐 오우 언제부터 저런게 있었냐? 그러게? 나 저런거 처음보는데 가까이 가보자 제나님의 냄새가 나 하도 찐득해서 뭐야 이건 호우 너무 거대한데 너무 위험해보는데 빼도 지금 냄새가 나는게 이 안에 제나님 갇혀있을거 같잖아 맞아 제나님이 안 씻어서 냄새가 나긴 해 이 cctv부터 심상치 않아 이거 어잇 막 들어가도 되는거야? 찍히고 있는거 아니야? 아무런 김치 김치 가냐 들어간다 똥똥 고우 오우 오우야 이건 뭐라니?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보이고 굉장히 수상해 보인단 말이지 이거 디스펜서 아니야? 하아 하아 자고로 이거 디스펜서라 하면은 무언가를 파이스할 때 쓰는 용도인데 그거 뭘 세상스럽게 말하고 있어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하하하하 그만큼 위험하다는거지 지금 막 갈 수가 없다고 형 응? 이럴땐 나야? 어? 하하하하 말을 안해도 느낌이 딱 온다 와 하하 잘가 뭐든 어떻게 되겠지 호잇 짠 아아 어 뭐야 이거 어이 대박 이런게 일이야? 어이 형 형 죽어버렸어 안다 이거 레꼴린다 이거 레꼴린다 이럴때일수록 내가 어? 미리 게임 모드로 꽁쳐놨던 타임스톱 아이템 타임스톱 키드형은 이대로 죽어버린건가 어헧 This.. 나건 어쩔수 없지 그럼 나혼자 갈수 밖에 간다아아아아아 오오오오오오 어허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야 대박 키드형은 죽어버렸지만 나 혼자 이렇게 재밌는걸 즐길수있네 또주겄네 안녕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귀신인줄 알았어 화살만 잔뜩 해 그냥 활만 있었으면 아주 머리 한 발 탁인데 뭐래 근데 이거 화살 대박이다 엄청 많이 나오네 이거 어떡할거야 다 시원하게 중간을 뚫어보자 아트 슝 따라간다 슝 슈다닥닥닥닥 아 이거 소리가 좋네 소리가 잠깐만 이거 ASMR 해야겠는데 ASMR 편안하구만 아니 이럴때 이렇게 놀다가 아니 우리 제나님 구하러 가야된다고 아 맞아 제나 근데 이거 문에 멈춰버린 시간 속에 너를 찾아서 아 문에 열쇠가 없네 지금 들고 있는 시계랑 관련이 있는거 아니야? 시간? 시계 시간 속에 시간을 멈추고 뭘 하라는 뜻인거 같은데 시간을 먼저 멈춰놓고 아 위험하니까 흠 그리고 어 잠깐만 이거 안에 뭐 있나? 잘살게 안해? 그 생각 너도 했냐 음 찾았다 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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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레버 열쇠가 있었다고? 가자 우리 공주님을 구하러 공주님 제가 왔어요 가디언 수족관이네 얘네가 수족관으로 정말 성격 이상한 추인이야 우와 흐어어어어 야 형 잘 어울린다 주 퍼락에 넘어가자 풀었다 다시 얼렸어 오우 아니 문이 안열렸잖아 아 문 이렇게 오는거네 형 잠깐만 뒤로와봐 나와 밟지마 밟지마 나와 안 밟아야되는거야 이거 잘 봐 안 밟고 시간 좀 보내면 문 열려야되는데 열려라 문 아 미안 아 이건 얼리는거구나 이렇게 해서 에나 모르겠다 계획이 뭐야 야 너만 넘어가냐 간다아 어우 겨우 탈출했네 휴 근데 여긴 또 어디야 뭐야 이 말도 안되게 펼쳐진 알수없는 미로차원을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다 보이는거면 너무 쉬운거 아닌가 이게 미로지 이게 희망편 미로지 이게 미로지 어디부터 시작이야 여기부터야 그러게 뭐야 이쪽인가 거미줄 피하고 어 왔다 왔다 가디언 왔다 가디언 쫓아왔다 호쨰 호쨰 어 연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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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러면 안보이지 위로를 이렇게 만들어두면 안보이지 아이고 와중에 예쁘다 예쁘긴 진짜 드럽게 예쁘다 뭐야 아트야 아까 너 앞쪽으로 문이 있는건 봤어 아 저기있네 일단 가자 어 뭐야 하늘에서 뭐 어 저기 디스펜서에서 뭐가 계속 떨어진다 야 이거네 가스탄 아 이거였네 아무것도 안보여 진짜 뭐야 이거 피카소야 일단 나와 어디야 근데 용암에 둥이제가 안봤는데 용암? 뭐야 이거 봐 뭔가 숨겨둔게 분명해 앞쪽에 문 어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자고 쏙 들어가 자 절대 쏙 공주님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잠깐 근데 누가 공주야 왼쪽은 사람처럼 생겼는데 괴물이고 오른쪽은 그나마 낫네 저쪽인가 야 아 납치당했는데 저렇게 뻔뻔해도 되는거야 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나 땅이 잡혀서 으아 때린다 때린다 살려주세요 좋아 더 때려 더 때려 잘한다 저거 말이 말은 잘 들어 말은 잘 들어 하지만 저렇게 제나님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만 해야지 더해라 하하하하 응원봉 들고 응원할게 화이팅 슈슈슈슈슈슈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제나님을 버릴수는 없지 그치? 음 의리가 있지 가면 제나 공주님 하하하하 어 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보라고 아 그냥 줄거야? 아 그래 왜? 그냥 준다는데 아니 너 가져 아니 아니야 죽지 말고 너 가져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우리가 싫어 너 가져 얼마 필요해 아 싫어 아 싫어 너 가지라고 우와 아 야 풀어줄거면 똑바로 이거까지 풀어줘 뭐 길게 열어주는데 아 풀어주지마 풀어주지마 절대 풀어주지마 레드카펫 또 깔아주는데 어 그래? 음 자 여러분 구해주세요 아니 이건 뭐 누가 괴물이고 누가 공주야 좋아 그럼 그 누구도 저 괴물을 갖고 싶지 않아 하니까 어?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건 승부다 자 자 지금부터 눈금에 맞추어서 신재나 화살 쏘기를 시작한다 네? 신재나를 더 많이 맞춘 쪽이 승리야 어라? 한판 떼자고 한 발 진짜이? 오? 난 시간을 멈추고 쏠 수 있지 오? 허잇 헤헤헤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고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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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바주카도 그러면은 터지나? 어 바주카는 멈추나? 오바야 거짓말 거짓말 음 나가길 좀 와 다이너마이트도? 다이너마이트가 공중에서? 혹시 저 자식 날 남친 이유가 뭐야? 괴롭힐라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야 너 본 분이 치마цев격iec 전화님 나왔는데 그냥 죽여 안 돼 도망쳐 도망쳐 살아 bold collaborative 난 간다 이 자식들아 안녕 세상 야! 자! 야, 잡아! 안녕~~ 뭐야 저 불멸의 공주는!!! 하하하하하 세계관 최강자는 죽지 않아? 맞아, 잠깐만! 흐허허헤헤 баб이요 야! 저 자식 좋아! 세계관 최강자는 죽지 않아? 야, 그냥 죽어 그냥 죽어 하하핫 고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두 왕자님이 우리의 공주님을 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호 제가 왜 허기허기가 공주님이라고 했냐면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되는데 정체를 밝혀주세요 공주님이라고 키시미시 공주님이라고 미시키시 아 재난이 보다 훨씬 낫는데 콜라 딱 웃는 미소 봐봐 차분해보이고 오나와보이고 야 저게 바로 천사지 아 어휴 고풍스러워라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공주를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녕 빠이 하여간 이것도 보실래요?